흙을 퍼도 안고 있어요 왜 흙을 파냐고 했더니 흙으로 도로가 안좋아진 곳 이런 데 다니면서 흙을 부어서 길을 보수해 준다고 하네요 아마 이 차를 하나 가지고 다 채울 것 같다고 하늘을 가면서 흙을 부어서 길을 가면서 흙을 잘하는 데 흙을 가면서 여기 와요 무거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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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나 둘 셋 여기 와요 여기 여기 이리 와요 하 잘했어요 하 잘했어요 하 흑식을 다섯 차트에요 다섯 차트 내가 온몸이 얇게 됐는데 하하 삽질을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너무 암하기 힘드네 다섯 차트 다섯 차트 다섯 차트 땡 다섯 차트 다섯 차트 다섯 차트 수고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적십자차에 수고해 고생했어 베트남에 적십자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통화 달라고 해서 또 뭐 남을 돕는 일이라고 해서 생각 안하고 나왔고요 또 한국인이라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한국인이 뭐 삽질이 약하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30년만에 처음 하는 삽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땀 한번 흘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너무 더워서 우통을 좀 벗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4월에 베트남 왔을 때 그때 씨 부렸던 놀인데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쌀 과연가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익으면 새빨게 해가지고 안에 과육이 진빨강 이런 색이에요 다쿰 다쿰 장소 왔다 장소 왔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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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갈거야 걸어가는게 좋아 딩하이 안녕 아까 들고 있어 딩하이 야 여기서 왕크가에서 오토바이를 탄다고 아 좋아요 아나이 또 새총 들고 새잡으러 가네 어디가 아나이 여기가 손질이 다 돼있죠 우랑이 손질을 하고 있어 우랑이 손질을 하고 있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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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